수요일은 완전 맛있는 점심 먹어야죠. 맛있는 점심 메뉴 3가지 추천해드립니다. 추천 메뉴 첫번째, 김치찌개. 군침 도는 신김치와 오동통한 돼지고기 보글보글 매콤 식품 김치찌개. 열심히 떠먹으면 식은땀이 송글송글, 수요일에 몸과 마음의 피로가 사라져요. 꿀팁, 후춧가루 살짝 뿌려주세요. 후춧가루 휴대용으로 가방에 넣고 다니시죠. 추천 메뉴 두번째, 파타이. 새콤달콤 짭조름한 맛있는 볶음 쌀국수에 고소한 땅콩고명. 그 위에 라임이나 레몬즙을 살짝 뿌리면 입맛 돌죠. 꿀팁, 레몬이나 라임즙 짜기 전 꼭 손부터 깨끗이 씻으세요. 추천 메뉴 세번째, 샐러드. 치킨 샐러드, 단호박 샐러드, 리코타 치즈 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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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샐러드. 종류는 아주 많죠? 주말에 너무 많이 먹어 설마 아직까지도 몸이 무거우시다고요? 그렇다면 점심 샐러드 어떠세요? 김치찌개, 파타이, 샐러드. 이 중에서 하나 고르셨죠? 무한 반복 죄송하지만 꼭 하나는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세 개 다 드시면 절대 안 돼요. 일곱 치킨을 Emm 씨